자, 오늘의 게임 비커먼 넥스트 보십니다. 한번 보도록 하죠. 어, 뭐야 이거 앱을 이동할 수가 있겠어? 어, 초총다. 어? 이게 뭘 또 투명 오븐가 이런 데 찾아가지고 뭐 하는 게 있는데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. 아이템, 2포인트, 20포인트 밖에 없는데? 아, 여기 있네. 잠만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나왔어. 아니, 비같은 게 오는데? 여기도 내려갈 수 있는데? 어! 윗그랬어. 아! 여기는 뭐지? 아! 못 하겠네. 어! 확신! 세븐일레븐 있네. 여기 뭐 울 찬제들아. 이거지? 뭐 변신할 수 있는 건 알겠는데 여기서도 뭐 찾는 게 하나 있긴 있었는데? 이게 아닌가? 구피 아닌가? 아, 구피. 어! 찾았다. 이게 구피 아니야? 변신하면 사람들이 죽일 수 있네. GM건설. 여기에도 뭐 하나 있을 것 같은데? 변신하니까 빠르긴 한데 안 보여. 좀 좁은 데 지나갈 때. 이런 데 하나 있을 것 같잖아. 이런 게 없구나. 어, 여기 없는 건... 여기 없는 건 좀 많이 실망했어. 지금 표면도는... 찼다 너도 뒷방 백룸은 어떨까 얘로 변신하니까 빠르면 빠르다 백룸 요거 보는 꿀팁 쉬프트락을 걸면 됨 뭐가 있는지 모임 근데 그 대신 어우 힘들다 얘로 변신하니까 너무 빨라서 방향전환을 할 때 조금 많이 힘들다 미끄러지듯이 돼서 여기라고 아 뭐야 됐다 사이렌에도 아니 사이렌에도 해 어떻게 변신해 계속 돌고 도는 곳인가 그렇담 내 전문이겠군 돌고 도 돌고 돌고 돌자 계속 돌아 안 보여 여기 없단 말인가 여기도 없고 여기는 여기도 없어 아니 이정도로 없는건 처음인데 여기쯤에 하나 있어야 되는데 와 바깥에는 뭔가 되게 맑다 여기는 안 맑아 아 어지러워 아 뭐야 여기쯤엔 없는거 아니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메이즈 미루가 있구나 어.. 빨리.. 뭐야 이거.. 어.. 벤트? 열어봐 이게 뭐지? 열렸어 안녕? 여기 안에는 뭔가가 있겠군 찾았다 어.. 안 보여 근데 어디 있는거야? 이렇게 해서 계속 찾으면 되나 보다 찾을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헷갈려 너무 헷갈리는데 죽었다 죽었다 여기겠군 어.. 오케이 이거는 npc 인거 같은데 엘가트 로봇밥 이거 뚫을 수 있네 아.. 안되면은 그냥 죽네 아.. 여기 위로 이렇게 점점 깔 수가 있구나 어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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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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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는 뭐.. 뭐하는거지? 여기에 뭐.. 길이 없어 그래서 이제 뭐 갈 곳이 없다 어디를 가라는거지 어디를 가라는거지 주명미로? 주명미로? 그래서 5분간에 찾을 수가 있다 그러던데 저기겠구만 이렇게 찾았고 이상해 왜 이러는거야 왜 이러는거야 아.. 얘를 찾는거보다 1위야 사람이 내가 제일 사람이 내가 제일 찾을 수 있는 것도 좋아 좋은거 같기도 하네 뉴빈 한번 찾아봅시다 지금 340도 있고 위차 보면 얼마 보인다 이 beleavm 하나에 SAF onun 나 떼어 아까 얘는 아닌거 같긴 아 아닌거 같은데 사막맵이 있나 여기에 죽을 수 있나 아 죽네 아 살아나 죽는구나 아 초고라던데 죽었다 한방컷이네 애들 나머지는 수명홍가 있고 얘 있고 엘가도가 뭐 없고 플로파도 못찾았네 알터는 찾았고 존재 찾았고 하도그는 찾았고 히올리 얘를 찾아야 돼 얘는 만나면을 주는거고 플로파 반판 트럭체맨 엠 흠 흠 뭐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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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상한지 아 뭐 어디 있는거야? 한 번만 더 자고 건설 건설 이쪽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아 어디 있는거야? 애들 다? 어 플럭하다 자 오늘 이렇게 네 비커머 넥스트볼 최대한 한번 찾아봤는데 재밌게 보셨던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눌러주세요 그러면 안녕 바이바이 아 그리고 구독 가입하면 주는 것도 있고 그 외에도 여러가지가 있거든요 재밌게 보셨던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눌러주세요 그러면 안녕 바이바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독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부탁드립니다